와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뭐예요? 호병 덕분에 시작했어 적당히 먹은데 남았어 2분이니까 이런 것만 6조각 정도 먹으면 딱 왜 4조각에서 6조각으로 들었어? 이미 6조각 넘었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떡이 진짜 맛있는데 떡이? 이게? 어떠는데? 안 먹으려 했는데 야 고구마 허비 형이 내 터스 돌리냐? 제 입으로 밀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어쩔 수 없겠네 정국이 이거 어쩔 수 없지 나이 뭔지 알아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이거 해요 허비 형이 잘 먹습니다 제이홉 사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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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희료들 아 허비 형 입으로 잘려줬어 맵다 사과에 이렇게 주무셨어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러 제이홉이 양보해줘서 먹는다 안 먹을라인데 와 쏟을 뻔했어 와 떡 맛있다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살이 차오른다 아아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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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고 집가서 반성하겠지 오늘 뚫리겠어요 네 반성해줘야지 집가서 저녁 먹으면서 또 후회를 하는거야 아 내가 지금 저녁을 먹을건데 왜 아까 먹었을까 아니 가면 저녁 먹으면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이 태워야돼요 형은 안 들쌉 형이 먹을 계획이 있어 당신이 차오른다 고맙습니다 잘 지냤고 예전쟁 여기란